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가 갖는 타입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드뷰 컬럼의 인풋 타입이 셀렉트이거나, 혹은 오토컴플리트이거나, 혹은 체크콤보박스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 옵션을 사용하면,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이용하여 그리드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때, 각 그리드뷰 셀의 밸류와 라벨 값 중 무엇을 다운로드할 것인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하되, 타입 옵션을 지정하면 됩니다.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입값을 0으로 지정하면, 밸류 값 1로 지정하면, 라벨 값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컬렉션 탭을 클릭하여 해당 데이터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컬에 정의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드뷰에는 3개의 컬럼이 있고, 첫 번째 컬럼의 인풋 타입은 셀렉트이고, 두 번째 컬럼의 인풋 타입은 오토컴플리트, 그리고 마지막 컬럼의 인풋 타입은 체크콤보박스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첫 번째 컬럼은 셀렉트박스로, 두 번째 컬럼은 오토컴플리트로, 세 번째 컬럼은 체크콤보박스로 표시됩니다. 하단의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타입 옵션이 0인 어드밴스트 엑셀 다운로드 함수입니다. 밸류 값을 다운로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드뷰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엽니다. 밸류 값이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입 옵션을 1로 변경하겠습니다. 라벨 값을 다운로드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리드뷰를 엑셀 파일로 다시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엽니다. 라벨 값이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